플러스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본 동영상에서는 비밀번호를 재설정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단계를 리뷰합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공개 웹사이트에서 플러스 로그인 페이지를 엽니다. 로그인 필드 아래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습니다를 클릭합니다. 계정 생성 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계속을 클릭합니다. 플러스는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등록된 모든 계정을 검색합니다. 기존 계정 없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면 입력한 이메일 주소에 오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오타가 없다면 다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계정을 생성했거나 아직 계정을 생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플러스가 귀하가 입력한 이메일 주소를 찾으면 플러스에서 귀하의 이메일 주소로 자동화된 이메일이 전송되고 비밀번호 업데이트를 위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암호가 문자 길이, 대문자 및 숫자에 대한 플러스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요구 사항을 클릭합니다. 새 비밀번호가 제출되면 플러스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새 비밀번호가 제출되면 플러스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새 비밀번호가 제출되면 플러스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새 비밀번호에 이어가 입력한 이메일 주소에 도움을 사용하며